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정신의 스위치가 살짝 꺼진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아니 제가요 인밍아웃을 했는데 선물이라고 꼴랑 두루마리 휴지를 사온 시아버지 아니 이 집안 첫 손주인데 감히 잃어도 되는 거냐고요. 왜 이래 이거? 뇌밍아웃을 하는 건가? 먼저 첫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 집에 오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사오는 시아버지 혹시 이거 제가 이상하고 예민한 건지 여러분들이 좀 봐줘요. 저희 지금 결혼 2년 차고 첫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낳은 게 아니라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이사를 했죠. 이때 저희 시댁에서 시어머니는 일이 있어 못 오고 시동생이랑 아버님이 같이 왔는데요. 참고로 저요. 이거 인민아웃하고 처음 보는 자리였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요. 비싼 과일도 있고 좋은 소고기 비싼 한우 같은 것도 있고 살 수 있는 게 천지 삐까리에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꼴랑 40롤짜리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와가지고 빠다라 이러면서 건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 나 인민아웃 했다고 인민아웃. 게다가 저는요. 소갈비찜이랑 잡채랑 해가지고 4시간 동안 힘들게 요리를 했고 최대한 융성하게 대접을 했는데 가져온 선물이라는 게 꼴랑 두루마리 휴지를 거기다 저희 집에 와서 비싼 과일까지 다 축내고 갔는데 진짜 이걸 보니까 얼마나 얄밉고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밥도 그래. 막 쩝쩝쩝쩝. 바독에 막 질질 흘리고. 또 커피 다 나고 하길래. 네 하고 대령을 했더니 며느리 앞에서 트림까지 합니다. 더럽게. 또 우리 아가 초음파 사진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혈압 낮은 얘기랑 병원 갔다 온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밥 먹을 때는 말 한마디 없고 며느리가 혼자 상을 치우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도 아이고 앉아라. 내가 하마.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나 임신했는데 진짜 수준 너무나 곧 몰상시켜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래. 저희 결혼하고 과일 한쪽만 얻어먹어본 적 없고요. 명절에는 항상 저희가 대접을 했어요. 물론 저희가 당신들한테 따로 맡겨놓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쩜 이렇게 볼 때마다 염치가 없는 건지 짜증이 확 밀려오는데 이거 여러분은 어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저기요. 나도 며느리지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일 시키면 나 며느리도 손님인데 일 시킨다고 다들 지랄들 하지 않나요? 어? 그럼 이건 반대로 시아버지가 손님인데 하긴 뭘 해. 그리고 아기가 뭐? 뭐? 이거 니네 부부가 가진 거야. 혹시 뭐 시아버지가 강제로 임신을 시켰냐? 어? 또 그런 게 싫었으면 그냥 밖에서 외식이나 하고 차 나 마시던가. 무엇보다 네 남편놈도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시동생이랑 시아버지가 어? 남의 집에서 뭘 하라는 거야. 2번 아? 보통 출산을 했을 때 선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밍아웃도 선물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건가?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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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이고 지들이 좋아가지고 가진 걸로 벌써부터 임신 뉴스에 우진대. 4번 아니 도대체 그 거지같은 인밍아웃은 어느 나라에서 온 말이냐? 어? 5번 시부모한테 음식을 축낸다. 이런 표현 쓰는 걸 보니까 평소에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네. 임신했으니까 콩고물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음식을 한 거지. 네가 좋아서 했겠냐? 야 이 거지같은 니네 부모한테나 가서 선물 사달라고 해. 그리고 안 사주면 네 부모한테도 똑같이 축낸다. 이 표현 꼭 쓰고. 알았냐? 6번 아니 이거 니들 부부가 이사하고 식사 초대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쓴이가 요리하고 치워야 하는 거 맞는 거잖아요. 선물로 휴지만 준 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먹이고 싶을 만큼 대단히 큰 잘못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큰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안 줘서 실망했어요? 7번 야 이 미친 인간아 임신 선물이 아니라 이사 선물이잖아.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 뭐 시아버지가 네 인스타에 올릴 케이크라도 맞춤해가지고 들고 왔어야 된다 이거야 지금? 8번 아이고 벌써부터 일할지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애 태어나면 손주를 보여주니만이 간보고 갑질 오지게 할 것 같다. 다 보여? 끌 끌 끌 끌 끌. 마음 정리가 잘 되질 않아 이렇게 익명으로 글 남겨봅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저에게는 9개월 동안 사귄 남친이 있는데 저보다 연하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35살이고 남친은 31살입니다. 4살 차이죠. 저희 둘 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모아둔 돈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년쯤에 결혼할 예정으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러다 그저께 남친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갔는데 이때 남친이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우 자기야 나 대신 주문 좀 해줘. 이러길래 알았다 하고 남친 폰에 있는 배달의 민족 어플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랬는데 바로 이때죠. 남친 어머니한테 문자 갔다고 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다른 사람 폰을 몰래 보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안 보려고 했는데 배민을 누르려고 하다가 실수로 문자와 겹쳐 눌려진 거예요. 그렇게 문자 화면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보니까 아들 저녁은 먹었냐? 이런 어머님의 문자 이게 다였어요. 평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위에 날짜는 3일 전이더라고요. 바로 위에 와 있는 문자가 아니 근데 꽁꽁이 개 좀 달고 달아 보이지 않냐? 나만 그런가? 여튼 우리 아들 귀 안 눌리게 조심해라. 이렇게 왔는데 참고로 남친은 여기에 그 어떤 대답도 안 했더군요. 이거 보자마자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저녁을 먹는 내내 표정이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죠. 남친도 눈치를 채고 낌새가 이상하니까 자기 왜 그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계속 그러고 있다가 바로 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안한데 나 실은 그날 어머님이 보낸 문자 봤어. 달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랬더니 에이 난 또 뭐라고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연상이고 또 내가 엄마한테 자기는 연애를 좀 여러 번 해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거를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남친의 형 생일이라 남친을 통해 선물로 스킨 로션이랑 또 작은 꽃다발을 좀 챙겨 보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좋게 보는 느낌이에요. 거기다 지난주에 저희 두 사람이 1박 2일로 바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나쁘게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느낌. 이거 뭔지 아시겠죠? 여하튼 제가 계속 기분 나빠하니까 남친이 에이 엄마는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야. 무시해. 별거 아닌데.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요. 솔직히 이 말 한마디로 어머님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다 나온 거 아닌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네 남친 미친 거 아닌가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떤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여자를 엄마한테 연상이라는 이유로 연애 많이 해본 것 같아? 이딴 소리를 하냐고요. 저런 품수 같은 남자랑 살면 너 진짜 평생 우야. 아니 피눈물 흘릴 거야. 특히 이 남자 평소에 수닫기가 많은 놈이면 이 자식은 그냥 정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세요. 그거 못 고쳐요. 어디 가면 네 뒷담만 합니다. 2번 아니 근데요. 그 전에 네 남친 형 생일을 도대체 왜 챙겨요? 너도 그래. 참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 싶어. 자발적 시녀냐? 3번 반대로 여자 즉 쓴이 부모가 남친 보고 달콤달아 보인다고 했으면 저렇게 웃고 넘어갈 건가? 아니 지는 그럴 수 있대요? 9개월이면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사람이 원래 그래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거라고 저런 이야기를 고작 웃으라고 한 거다라는 놈과 무슨 결혼이야.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4번 아이고 말하는 꼴 하지 마라. 수준하고는 진짜. 아니 설마 저런 시혜미를 진짜 두고 싶은 그런 건 아니죠? 헤어져요. 결혼하면 네가 등신이다. 5번 그래 뭐 엄마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의 그런 감상평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고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가 너보다 조금 들어 보이더라. 요 정도까지는 그렇다 친다 이거지.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들었어도 속상하지 않을 정도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달코 달았다고? 이건 누가 들어도 엄청난 험담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인 그런 느낌 이걸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딨어요. 설마 너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 며느리로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죠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머님 어머님 이럴 자신 있어요? 명심하세요. 저런 것들하고 가족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6번 남친형 생일에 선물해 꽃까지 해줄 정도면 뻔하지 뭐. 이런 거지 같은 말을 듣고도 꾸역꾸역 결혼까지 하겠네. 꿀꿀꿀꿀 7번 웃으라고 한 소리라고? 그럼 쓴이도 똑같이 한번 해봐요. 그럼 어머님은 나이가 나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더 달고 달았겠니? 이렇게 했는데 만약 난리치면 아니 왜?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웃겨? 이래 보세요. 8번 아니 이런 씨댕 저 거지 같은 놈이 아직도 네 남친이세요? 뭐야 남미세들은 진짜 뇌에 총을 쳐맞은 건가? 왜 이러는 거야? 9번 아니 지금 이딴 걸 고민이라고 올리고 있네. 어디 모자란 사람인가? 설마 진짜로 달고 달아서 이러는 거야 뭐야? 네 부모님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지 그거 정말 몰라서 이래요? 아무리 남자가 좋고 미쳐버릴 것 같아도 그렇지. 이딴 미친 소리까지 듣고 계속 만나고 싶냐고. 왜 자꾸 남친이냐고. 10번 아직도 남친이랜다. 나이를 서른다섯 살이나 먹고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진짜 다른 거야? 왜 이래? 그걸 듣는 즉시 본 즉시 엎었어야지. 아유 됐다 그냥 결혼해라. 일단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게 물론 개인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정말 행복한 일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축하를 받아 마땅한 그런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느낌이와 인밍아웃.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임신 테스트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회사 사람들한테 돌리고 인밍아웃을 하니 어쩌니 어쩌니 뭐든지 그래요. 너무 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 사람들이 욕하는 게 왜 욕하겠습니까? 쓴이의 그런 뭔가 바라는 마음. 약간 값질을 하고 싶은 벼슬이다. 이런 느낌이 함축되어 있는 걸 다 알니까.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을 했으면 아마 인밍아웃 이 단어만 안 썼어도 여론이 저렇게 나쁘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거지 같은 걸 들으면 사람이 원래 말이나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잖아요. 그냥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글을 올린다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참 답답하죠.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건가? 괜찮아요. 농담이야. 그냥 남아가요. 이걸 원하나? 감사합니다. 아니길 바라요.